뉴욕시가 오늘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업소 종업원들은 앞으로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최대 진원지였지만 이제 3단계 정상화에 돌입할 자격 조건을 갖췄다며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사후적 거리두기 유지 등을 통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던 네일슬럽과 타투샵, 태닝샵, 마사지샵, 스파, 퓨싱 등 개인 관리 업소들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물론 최대 실내 수용 인원의 50%를 넘을 수 없고 6비 사후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2주마다 종업원 코로나19 검사 등 주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식당과 바울 등의 실내 영업은 여전히 금지되며 개인 관리 없어도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코어 퓨싱과 얼굴 마사지, 페이셜 켈, 입술이나 코어 웩싱 등의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